안녕하세요. 2월 24일 오전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3297건의 새로운 사례가 나왔고요. 매일 연달아 새로운 사례가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만명까지 가지 않을까. 학자들이 얘기한 건가? 괜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들리는데. 하여튼 만명까지 갈 걸 피크로 볼 것 같은데 좀 문제는 좀 있어요. 하여튼 얘기는 또 다시 세 번째 기사에서 다루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키나와에 살면 살이 찌는 이유가 있다네. 왜 그럴까요? 다섯 기가 나오니까. 이해 안 가? 그럼 패스.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계속 여러분 그거 아세요를 외쳐서 제가 극조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웃기셨을래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또 한 명의 구독자도 저는 놓치지 않는 그런 세심함. 앞으로 좀 더 좀 제가 개그를 연구를 해서 극조하는 게 아닌 진정한 개그를 제가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 숙제해야죠. 자 한국뉴스. 무신사서 명품 산 소비자 부글부글. 짱툭 판치는 네이버가. 기사 내용은 이제 내가 산 게 짝퉁이란 말이냐. 네이버 가품 판정 비난세도. 짝퉁 대놓고 파는 노란 천막. 네이버가 무슨 자격을 정가품 판별. 근데 이거 보통 사기 전에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 우리는 뭐 이게 뭐 그런 거 관여 안 한다고. 아무튼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네이버 리셀 플랫폼 크림이 수입 명품 티셔츠 가품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에 벌여있는 가운데 무신사에서 명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네이버를 향해 비난을 쏟고 있다. 자 이거 한 이유는 우리나라 좀 막 너무 명품 명품 명품에 빠져 있는데 제가 이쪽에 한 98년도 99년도에 제가 이쪽 업계에 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가품은요. 우리나라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면은 그 사람들이 뭐 A급이니 B급이니 C급이니 뭐 나와서 팔잖아요. 근데 진짜 특 A급은 안 보여집니다.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꼭 A급을 가격을 보고 A급을 특 A급을 꼭 A급 가격을 살려 그래. 그러니까 안 보여줘 그거는. 왜냐하면 그걸 보여주면 머리 아파지니까. 그거는 이제 올해 거래한 사람이든가 좀 우리가 얘기하는 좀 한마디 좀 이렇게 좀 급이 있는 고객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이 와요. 연예인들도 많이 샀었어요. 제가 진짜 연예인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 뒤에 있던 가게가 완전 그거로 미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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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돌이라는 가게였는데 이름도 이제 가물가물하다. 이제 20몇 년이 시간을. 거기 연예인들은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진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연예인들 와서 가짜 사갔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그 삐끼 애들이 아 연예인들이 가짜 산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누구 가수였는데 그랬더니 왜 연예인 돈이 없나 보다. 돈 있어야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연예인 우리가 매면은 다 진짠 줄 알아요. 가품 진짜 많아요. 진짜 다 했었어요. 그때 그 하늘색깔 그 루비퉁 베르니 그 하늘색깔 그 뭐지 그 코팅돼 있는 거 아시죠? 그 가방. 근데 지금 이게 공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다 옮겨서 중국에서 다 아품 만들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씩 들어온 건 잡을 수도 없어. 이거는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 문화가 만들어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어쩔 수 당해야지 뭐 어떻게 해.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뭐 좀 아는 분야에서 한번 픽업했어요. 안다고. 나 이 쪽이 있었다고 옛날에. 자랑 좀 하는 거야. 자 다음 뉴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사라진다. 작년 합계 출산율 0.81명 세계 최저 통계청 작년 인구 동향 조사 코로나 장기화의 저출산 가속 특단 대책 없으면 올해 0.73명 생산 인구도 5년 내 170만 명도 15년간 380조 투입 밑받인도 정부 4기 인구 정책 TF 가동 난리네. 난리.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가 2년째 감소하고 있어 올해 출산율이 0.7명 내년은 0.6명대로 진입할 수 있는 선뜻한 비강론이 나온다. 통계청이 23년 발표한 지난해 인구 동향 출생 사망 잠정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출생 수는 26만 5천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27만 2,300명보다 4.3% 11,800명이 줄었다. 난리네. 난리. 작년에 0.8일이었고 올해 0.7이고 내년 0.6이면 그리고 이게 5년 내 생산율이 170만 명 뚝이면요 완전히 초고령 국가에 저출산 국가에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게 애를 낳겠냐고 지금 젊은 애들이 집값은 지금 뭐 그러니까 중국 봐요 부동산 잡은 이유가 저출산 때문에 그런 건데 과외 없애고 과외 불법으로 다 해버리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지금 모르겠다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민 다시 가야 되겠는데 이거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아무튼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큰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걱정입니다 한국이 지금 동남아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 동남아 애들 이민 오는 걸 생각하고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오늘 뉴질랜드에서 보고된 어제 뉴스예요 3297개의 새로운 커뮤니티 사례 기록 뉴질랜드 보건부가 오늘 지역사회에서 3297명이 새로운 코비드 사례가 발병하겠다고 확인됐습니다 오늘 상명에서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179명 그 중에 한 명이 중환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1729명이 오클랜드 DHB에서 발생했고 오클랜드 지금 완전 쓰레기 됐네 엄청 많이 지금 늘어났네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얘기 드린 거고 일단은 다음 뉴스가 연결된 뉴스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코비드 19 오미크론 발병 사례가 다시 급증하고 지역사회에 진단되지 않은 사례가 널리 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학교 지도자는 학교가 공식 RAT 면제 목록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불필요하게 폐쇄되고 학생들이 가정학습으로 돌아가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랜드 19는 양성 테스트 비율이 세계보건기구의 광범위한 발병 기준이 두 배 이상 치솟으면서 테스트 시설에 대한 압력 증가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오미크론 사례가 진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어제 지역 감염 사례는 3297건으로 또 다른 11 기록이며 중환자실의 한 명을 포함해 179명이 입원했습니다 좀 중복된 기사인데 지금 뭐 코비드 진단이 감염은 3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클랜드같이 좀 이렇게 사람이 밀집되어 있고 이런 지역은 바로 옆에 있지만 크라체츠 같은 곳은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차가 없는 사람 가지도 못하고 가도 지금 3시간 정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사례는 한 조심스럽게 1.5배 정도 되지 않을까 현재 오리지널로 확진자는 그리고 또 걸린다고 아파 죽겠는데 뭘 또 검진하러 가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도 그랬대요 제가 아는 형이 확진받은 형이 간호사가 엄청 많다고 지금 진단되지 않게 너무 많다고 조심하라고 그랬대는데 아무튼 알아서 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진짜 지금 정부가 지금 제가 하는 거 보면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완전 그냥 방관하는 것 같아 이게 왜 갑자기 엄청 막다가 지금 너무 지금 이게 뭐 정반대되는 길로 가니까 정말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거 이러다가 진짜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거 완전 난리가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좀 갑자기 왜 풀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궁금하다기보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 알아서 잘 조심하시기 바라고 셀프 프로텍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다 자기가 조심해야 되고 누가 아플 때는 누가 뭐 해줄 수도 없어 정말 혼자서 다 알아서 버텨야 되는 거야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강한 자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다들 살아남으시기 바라 너무 제가 좀 웃기려고 했는데 진지한 거 아니에요 알아서 잘 하시라고 다 괜찮습니다 자 다음 뉴스 뉴질랜드은행 공식 현금금리 4분의 1% 포인트 인상 중앙은행은 공식 현금금리 OCR을 인상하여 급증하는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제기했으며 올해 내내 더 많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강력한 가격 상승 뜨거운 주택시장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예상대로 OCR을 25BP 4분의 1 포인트를 높인 1%로 인상했습니다 RBNJET은 통화정책위원회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6.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고차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장과 고역에 대한 중기적 전망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위협을 고령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정책 부양책의 추가 제거와의 상대입니다 RBNJET은 경제가 더 이상 긴급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OCR을 지난해 사상 최저 수준에서 올렸습니다 기초경제는 강한 수출, 건전 소비 및 기업재정, 정부지출의 뒷받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숨어있는 게 있는데요 다행인 거는 50BP 얘기가 나왔었는데 25BP로 0.25%로 마무리했는데 올해 지금 6.6% 인플레이션이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하는데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여기도 얘기했지만 올해 내내 더 많은 금리 인상을 얘기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다음 뉴스가 또 연결된 뉴스라서 다시 연결해서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올렸습니다 지금 올린 건 좀 이제 좀 며칠 지나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금리가 이제 우리가 우리 시장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은행 금리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변동이 없는데 오늘 나왔다고 해서 근데 이제 얘들이 보니까 좀 트릭을 썼더라도 먼저 올릴 걸 예상을 해서 예를 들어 3년짜리 5%면 뭐 스페셜 우대금리 해가지고 4.6%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페셜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빨리 고정하시고 빨리 고정하시고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튼 다음 뉴스 한번 또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엔제테럴드인데 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6%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배 인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겠죠 중앙은행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6%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20년만에 처음으로 2배 규모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을 강타할 수 있다고 신호했습니다 올해 첫 번째 회의에서 통화정책위원회는 공식 청구금 OCR을 1%로 25BP 인상했으며 위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례적으로 큰 50% 인상을 선동할지 여부를 내세워 왔다고 밝혔습니다 에드리안 어 주지사는 또한 채권구매 프로그램의 축소를 발표하여 점차적으로 채권이 만기되어 시장에 판매되도록 했습니다 중앙은행 인플레이션을 돕기 위해 현금균에 도입된 지 1년 후인 2000년 5월 이후 중앙은행 단일에서 OCR을 0.25% 이상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0.25% 이상 올린 적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0.5% 이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0.5% 갈 줄 알았더니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했네요 근데 이제 또 조만간 올리겠죠 지금 저는 이거 안 올리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져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금리를 일단 높여서 해도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고 다시 금리를 낮추면 되는데 이게 무서워서 못해요 지금 미국이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는 오늘 인상을 했고 다음 달 15일에 미국 연준에 지금 회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또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살짝 올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돈이 빠져나갈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소비가 살아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소비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일단 뭐 다 괜찮기 때문에 올릴 거예요 이게 괜찮은 게 이게 지금 진짜 경제가 돌아가서 괜찮은 게 아니라 돈 풀어서 괜찮은 건데 이게 좀 애매한 거야 지금 모든 게 지금 모든 게 트릭이에요 트릭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저는 빨리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가 죽으면 진짜 다 죽는다 그때 가서 경기 올리면 이제 뭐 어퍼컷에 이제 사이드컷까지 완전 난리가 나는 거지 큰 힘이다 아무튼 빨리 물가가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지금 그나마 지금 정부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자를 못 올리는 그런 다른 방법을 좀 하든지 뭐 아무것도 안 해 방법이 없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데다가 이거 뭐 경기는 지금 솔직히 제가 볼 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러저러 하다가 집안 다 퇴 먹는 건 아닌지 아무튼 걱정됩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은행 보스 신용법 변경 후 자동차 대출 감소율이 3배 증가 자 하트랜드 은행이 은행의 자동차 대출 감소율은 정부가 소비자 신용법을 강화한 이후 3배로 늘었다고 최고 경영자인 크리스 플러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는 일반 자동차 대출 승인이 20분에서 2시간 늘어나면서 대출을 처리하는데 4배 더 많은 직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4배 이게 아니 뭐 일단은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데 얘들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 그리고 하루에 자기가 처리할 일 딱 해서 고구마하고 아무것도 안 해 하이사 뭐 직장이 다 그렇지 뭐 하여튼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법이 12월 1일에 변경되면 대출 기간은 대출자가 대출 받을 여유가 있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는 서면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왜냐면 예전에는 뭐 다 해줬어요 뭐 다 해줬는데 요즘은 수입 증빙이 안되니까 월급 받고 자기가 리빙 익스펜스라든가 렌트비 다 빼고 나서 나머지 돈 가지고 파이낸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대중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막 해줬죠 지금 뭐 난리난 친구들도 많지만 암튼간에 뭐 얘들은 근데 이 키위문화는 이게 보면 파이낸스가 페이먼트 뭐 딱 써있고 뭐 19불 이제 우와 싸다 그러면 옆에 보면 퍼 위크라고 딱 써있어요 위클리 위클리 페이먼트 그러니까 그걸 작게 보려고 위클리 페이먼트 하는데 또 뭐 주급을 받는 애들도 있고 근데 암튼 그거는 좀 얘들이 좀 소비 습관이 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집안의 모든 게 파이낸스야 위클리 페이먼트로 정말 피곤해 그래서 암튼 그런 게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틀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런가요 요즘 암튼 제가 너무 이상한가 암튼 많이 빚을 좋아했는데 요즘 들어 이제 그 금융법이 소비자 시험법이 지금 발표된 이후에 일반 대출이 지금 자동차 파이낸스는 3배 이상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있고 쉽지 않습니다 요즘 지금 모기지도 컨펌이 쉽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다 조심하셔라 조심할 게 뭐 있어 안 나온다는 건데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오미크론 오클랜드 레스토랑 직원 경립으로 카페 폐쇄 텅빈거리 창문 장식하는 닫힌 표지판 잠긴 문이 모두 오미크론의 표지판이자 다마키 마카우 라우의 빨간 신호 등 설정입니다 오늘 환자가 3,297명이 도달하면서 카랑가파페로드의 PC에게 긴급한 접촉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어제 엔지니어가 파스타 보일러를 점검하기 위해 식당에 왔고 거기에 2명이 증언이 있었고 오후에 그는 낮에 몸이 아팠다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 갑자기 내 주방장이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이자 셰프인 조노단 베나드는 내 수주 셰프도 쉬고 있다며 그가 몸이 좋지 않아 이미 4일을 PCR 검사에 기대한 것처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걸리면 지금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지금 뭐 직원 경립으로 내 수주방 문 닫아야지 어떡해 뭐 다 감염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렸던 제가 아는 형이 월요일날인가 전화와가지고 갑자기 그런가 화요일날 전화와가지고 갑자기 그런가 어제 그구나 괜찮냐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뭐 나 괜찮은데 근데 그 그 장소에 8명이 있었는데 왜 다 코로나네 딱 그러니까 그 형이 다시 5분 있다가 전화드더니 야 내가 토요일날 증상이 아니라 토요일 이후부터 만난 사람이라더라 그러니까 진짜 만나서 어찌 될뻔 했어 지금 뭐 장난이 아닌거지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뭐 제가 볼 땐 지금 안드로메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말할 수 밖에 없고 지금 뭐 오클랜드뿐만 아니라 지금 크라이철어치도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녀요 지금 굉장히 많이 안 돌아다녀요 슈퍼웨이는 많이 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운명에 맥힐 수 밖에 없다 약 잘 사두시고 운명에 맥키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뉴스 어떻게 했지 않았나요 앞으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손빠로 발빠르게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